기능론에서는요 대중매체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교육에 관해서 기능론에서는 교육이 사회불평등을 해소할 거야. 갈등론은 아니 고착화시켜. 종교제도에 대해서 기능론은 사회통합을 가져올 거야. 아니 갈등론은 갈등을 은폐하고 모순을 지금 합리화시켜. 이렇게 봤죠. 대중매체에 대해서 기능론은 또 긍정적으로 보고요. 갈등론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 1단원에서 배웠던 거 생각해 보세요. 기능론은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 제도, 규범 이런 것들은 다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라고 믿어요. 그것들이 다 재기능을 할 때 사회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이 기능론자들은 대중매체에 대해서 규범, 가치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보도하는 거죠. 유아, 어린이에 대해서 송추행을 한 사람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를 막 자세하게 보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은 앞으로 그런 짓 하지마. 가만 안 둘 거야. 그런 짓 하지 않는 애들끼리만 잘 모여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규범, 가치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 결과를 계속 보도함으로써 사회의 질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여론이 형성되고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대중의 지적 수준도 향상될 수 있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얻는 정보가 얼마나 많냐. 그래서 똑똑해질 수 있다. 다큐 봐봐. 얼마나 똑똑해져. 이런 생각이죠. 객관적이고 그리고 중립적으로 보도한다고 생각해요. 기능론자들은. 그런데 이제 반대쪽에 갈등론이 있죠. 갈등론은 보면 기득권층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고 지배 이데올로기를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서 확장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등론자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일반화된 생각들이 뭐냐면 언론의 자유, 대중매체의 중립성, 객관성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기 보세요.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 대중매체가. 예전에 뭐 있었냐면 보도지침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딱 정부가 아침에 기자들, 언론사 다 모아놓고 이건 보도하고 저건 보도하지 말고 딱 지침을 내려준 거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 기득권층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그들에게 유리한 뉴스만 계속 나왔겠죠. 심지어 그것도 있었다고 해요.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는데 대통령의 비행기 안에 정약용의 몽민심서를 꽂아놓고 저거를 클로즈업해서 대통령은 해외 순방 가면서도 정약용의 몽민심서를 읽는다는 내용을 보도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런 것을 보면 정말 기득권층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확산하고 유리하게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상업주의, 대중 수준의 하향 평준화, 그래서 쉽고 그냥 재밌기만 하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산해낸다라는 것입니다. 정보 은폐나 왜곡, 대중 조작에 관련된 이야기는 지난번에 웩더독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